안녕하세요. 생명과기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 D-100 캐스트를 이어서 9월 평가원에 대한 의미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짧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100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응원 영상으로 제가 좀 멋졌긴 하지만 새로운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9월 평가원의 의미 학습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기 때 3월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에 대한 추위 분석을 짧게나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3들 사이에서 고3 수험생 기준입니다. N수생 분들은 참고하시고 고3의 10%는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올랐어요. 과거 통계를 보면.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특히 체력관리를 잘 하시면서 수능을 맞이했던 분들이고 나머지 50%의 고3 수험생 분들은 3월 모의고사와 별 차이가 없이 수능이 나왔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꾸준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성적이 제대로 오르지가 않았던 거지. 마지막으로 40%는 하락을 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보다도. 그 이유는 탐구 공부량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9월 모의평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고요.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준비하는 1년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개입니다. 물론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있긴 하지만 평가한 시험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국 단위로 진짜 수능을 본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봐보시길 바라요. 각각의 모의고사는 최종 목표가 아닌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략 100여일 남은 수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 9월 모평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만점을 목표로 하시기도 해요.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정말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정도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만 20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킬러 문항을 풀어볼 수 있을 테니까 또 어떤 분은 1등을 목표로 합니다. 1등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킬러 2, 3개를 풀어내야 돼. 그러려면 또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기본 문항 16개를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훈련은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등은 만점 이분들은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정도에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킬러 문항 확보,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론 복습, 기출 학습, 메인 강좌의 깊이 눈공뿐만 아니라 매주 1, 2회 정도는 실모를 해줘야 돼요. 실전 연습을 해서 시간 조절 연습도 하시고 가끔 발생하는 구멍난 부분들을 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2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 문항 16개를 10분 정도까지 매우 빠르게 풀어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킬러를 한두 개 정도는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문항 16개를 15분 안에는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킬러 한두 개를 풀어낸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짜주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3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킬러를 다 못 맞춰도 3등급은 나오잖아 그래서 RGB를 이용해 기본 문항 16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남은 기간 동안 매주 정해진 학습 루틴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월요일과 다음 주에 월요일 뭔가 달라지면 이게 정돈이 안 돼 불안하다고 계속 일관성 있게 루틴을 잡아서 남은 기간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문항 16개는 진짜 비유전의 단순한 게 12개와 비유전의 중킬러급인 막전이 근육 그리고 유전의 52문제 그걸 이제 16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RGB라는 컨텐츠의 한 세트의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문항 16개에 대한 훈련은 RGB로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잘 응용을 해 저는 이제 RGB와 만시를 격일로 해서 매일매일 풀어보라고 추천하는데 본인이 이제 만시를 안 풀고 있다면 RGB를 매일 푸는 거지 그냥 시즌 1, 2가 다 나와 있으니까 킬러문항 4개의 경우에는 자분기 로지겐제 강좌를 통해서 실력을 키워주시고요 만시를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점점점 채화 그리고 속도도 높여가고 정확도 높여가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1등급과 만점 노리시는 분들은 실무 연습을 매주 1회 정도는 해주셔야 돼 그래야 시간 조절과 구멍난 부분을 의미있게 메꿀 수 있기 때문인 거지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특히 제가 요즘에 보면 연초부터 이제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한 잔소리를 했었었는데 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과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수업 중에서도의 집중력 그리고 또 본인 어떤 개인적인 공부하는데 어떤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날씨도 지금 무덥인데 남은 기간 체력관리 잘 하셔서 올해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